근육통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그 증상 또한 불편할 수 있다. 다행히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테니스 공과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잘 메모해 두고 따라해보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0초 안에 근육통을 완화하는 방법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4개의 테니스 공만 있으면 된다. 목을 마사지할 때는 이미 쓰던 공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쓰던 공이 더 부드럽기 때문이다. 다리, 엉덩이 또는 등에는 단단한 공을 사용해도 좋다. 등 위쪽 마사지하기 시간은 약 2분이 소요될 것이다. 바닥에 누워 어깨뼈 사이에 테니스 공 두 개를 놓는다. 머리 밑에 베개를 두면 조금 더 편안할 것이다. 이 5분 동안 공이 이동하도록 몸을 부드럽게 움직인다. 공이 자꾸 미끄러지면 양말 안에 공을 넣어서 사용해보자. 허리, 허리 통증이 있다면 꼬리, 뼈를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바닥에 앉아 양쪽에 공을 하나씩을 둔다. 천천히 등을 바닥에 댄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서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엉덩이를 천천히 아래로 움직인다. 공이 허리에서 15cm 정도 위로 움직이게 한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엉덩이 엉덩이 마사지를 하려면 2, 3분이 시간이 필요하다. 엉덩이 마사지를 하려면 왼쪽으로 눕는다. 다리는 쭉 펴고 오른쪽 팔을 구부려 팔꿈치와 함께 몸을 지탱한다. 왼쪽 엉덩이 아랫부분에 공을 놓는다. 체중을 실으면 공이 움직일 것이 다. 공을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내린 뒤 다시 위로 올려준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한다. 목 시간은 대략 1, 2분이 소요된다. 목 통증을 없애기 위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허리를 왼쪽으로 움직인다. 공을 목 오른쪽 아래에 둔다. 공을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런 다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1, 2분간 자세를 유지한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발 약 2분만 있으면 된다.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공을 발 아래쪽에 놓는다.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다. 체중을 앞쪽에 실어준다. 공이 앞에서 다시 뒤로 이동하게끔 발을 움직인다. 이때 30초간 체중을 싣고 있어야 한다. 30초간 발바닥으로 공을 가볍게 친다. 반대편도 반복한다. 팔팔 마사지를 하려면 2, 3분이 필요하다. 보통 근육과 관련된 문제가 잘 생기는 부위 중 하나가 팔이다.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손으로 공을 쥔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공을 돌린다. 그런 다음 팔꿈치에서 다시 손가락 쪽으로 공을 움직인다. 따뜻한 느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 반대편 팔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한다. 가슴 근육과 어깨 1분만 투자해보자. 자리에 똑바로 선다. 벽 앞에 서서 쇄골 아래에 공을 놓는다. 깊게 숨을 쉬고 1분간 이 자세를 유지한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부위를 전부 마사지한다.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근육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리 의자에 앉아 다리를 구부린다. 구부린 다리 뒤꿈치를 의자의 가장자리에 올린다. 테니스 공을 무릎 뒤에 위치시킨다. 공을 눌렀다 천천히 힘을 뺀다. 10번 반복한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다리에는 단단한 테니스 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글에서 소개한 근육통의 완화하는 법을 유용하게 활용해보자. 그리고 이 글에서 소개한 근육통의 완화하는 법을 유용하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근육통의 완화하는 법을 유용하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근육통의 완화하는 법을 유용하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근육통의 완화하는 법을 유용하게 활용해 보겠습니다.